와, 체크 습하다. 모기가 하얀 덥어. 이것에서 잠자리 목불복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의 잠자리 목불복은 잔치 3종 게임입니다. 개인전으로 진행해서 각 라운드별로 승리한 수명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수명이에요. 나머지 세븐은 이 여름에. 해안지역은 밤새 25도를 웃돌며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도 80 이상을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습도와 온도를 온전히 느끼며 야외 수집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닥쳐서 큰일 난다, 이거. 습도하고 덥고 붙는데. 지금부터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잔치하면 어떤 재료로 만들어도 맛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맛. 전이 빠질 수 없죠. 전을 잔치상에 예쁘게 내놓으려면. 뒤집기를 잘해야겠죠. 그렇죠, 뒤집기를 잘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라운드는 전 뒤집기. 오케이, 나 이거 할 줄 알아. 오케이, 나 이거 할 줄 알아. 워그로 이렇게 딱 침고 있어. 그런데. 그런데. 그냥 뒤집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몸도 뒤집으셔야 돼요. 마음도 뒤집을까요, 몸도 마음도. 속은요? 후라이팬 위에 전을 공공으로 던져서 앞으로 한 바퀴를 굴러서 다시 후라이팬으로 전을 받으면 성공입니다. 전의 일부라도 땅에 떨어지면 실패입니다. 가장 먼저 성공한 멤버가 바로 실례식팀 박지영입니다. 우와. 던져서 굴러서 팍. 우와, 이거 너무 어렵다. 바로.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드릴게요. 일단 연습은 최대한 전의 무게랑 크기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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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됐다. 오, 됐다.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그러면 제대로 경기장 세팅하고 갈게요. 가장 먼저 성공한 멤버가 실례식팀 박지영입니다. 순서가 진짜 중요하네요. 여기서 만약 첫 번째 투하가 끝나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이거 다 이렇게 했는데? 네. 오케이.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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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받아서 바로 에어컨 앞으로 갈 것인가? 자, 에어컨 너무 가고 싶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도전. 갑니다. 집중. 고결식 프로 키로를 받는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살렸어, 살렸어. 전을 살렸습니다. 그 노련한 전훈 선수가. 근데 확실히 다른가 봐, 전이랑 아까 거랑. 실전이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르네요. 또 얘가 미끌미끌해요. 기계. 기계체조 선수 출신이죠. 그렇죠, 예능도 기계처럼 한다는. 예능도 벌드블레. 자, 갑니다. 최근에 앞그룹을 잘하기 위해서 6kg를 찌우고. 자, 세팅이 안 돼요. 자, 세팅이 안 돼요. 아, 연습해요. 이미지 트레이닝. 진짜 한 번 끊어도 됩니까? 끊자. 이거 끊어도 돼요? 어? 도전. 가자. 자,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갑니다. 갑니다. 이 보고 예능이. 또 살렸어요. 또 살렸어요. 남성은 또 살렸어요. 저기는 전보이가 있거든요. 전보이가 전을 살립니다. 아, 전나비가 잘하네. 전나비가 있고 가요계. 우리는 전나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나비. 전나. 비. 자. 이제는. 잊기 싫은 천이야. 깜짝이야. 쑥 뒤집고 갈쳐. 오케이. 전나비 도전. 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번 한 판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 스팅을 못 겨드린 김전호. 예예. 아, 자. 도전. 김전호. 자, 기대가 됩니다. 전나비, 전나비. 전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전나 잘했으면 좋겠다. 전나비. 자, 제발. 저 모습을 해요. 전나비. 전나비 도전. 간다. 간다. 됐다. 됐다. 너무 아깝다. 다들 진심으로 응원하네요. 너무 아깝다. 자, 문세 육전 선수 나왔습니다. 문세 육전. 전보기 레디. 자, 던졌습니다. 딩. 자, 던졌습니다. 딩. 먹어, 먹어. 아, 전철. 4호선을 애용하는 전철. 자, 전철. 전철. 좋아, 좋아. 전철. 좋아, 좋아. 아, 전철. 전호킴. 전호킴. 바로요? 이전입니까? 이야, 이렇게 되면. 자. 누가 한번 잘만 던지면 되는데. 가만있어 봐. 게임을 두 번을 더 해야 된다고 그랬지? 이 다음부터는 자기소개 없이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픈 사람 나와서 아파가세요. 자, 이제 도전도 하지 말고 하자. 제가 볼 때 네 바퀴 정도 돌 것 같거든요. 알 수 있어? 야, 농구 천재. 아, 개인적인 데 엄청 너그러워, 지금. 필요할 때 한번, 필요할 때 한번. 도전. 도전, 도전. 도전. 감을 찾았는데. 아, 쉽게 해서. 감을 찾았는데. 아, 쉽게 해서. 아, 쉽게 해서. 아, 쉽게 해서. 아, 쉽게 해서 일어나요, 빨리. 아, 쉽게 해서 더워요. 숨을 못 쉬겠는데? 아, 괜찮아. 쉬는 거예요, 지금. 많이 쉬고 있는데. 긴장 너무 있어. 어깨에 힘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이게 뒤로 올 것 같아요, 제가. 힘 빼, 힘 빼. 왔다, 됐다, 됐다, 됐다. 아쉬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다음 동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끝까지 보고 돌까? 아니면 돌고서 끝까지 볼까? 자, 하세요, 빨리. 집중도 하지 마세요. 됐다. 야, 끌어내. 형, 나와서 아파서. 형, 나와서 아파서. 형, 나와서 아파서. 형, 나와서 아파서. 첫번째, 나와서 아파할게요. 세월이 다 돼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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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던졌어요. 뒤로. 바로 도전. 됐다, 됐다. 됐다. 이거, 이거야, 이거야. 다 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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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다 왔어, 뒤로. 된다기, 되긴 될 거야, 언젠가. 빠밤. 좋아, 아아. 우리 그냥 연습도 했던 걸로 할게요. 아, 이건 진짜 쉽다. 오케이, 가자. 아, 형님 너무 쉽죠. 다음 말이면 나 이거 될 것 같아, 이번에. 진짜, 왔어. 아니, 화장실도 잘게 해달라고. 문 열면, 여보, 좋아. 뭐야? 안 돼, 안 돼. 아, 형님 너무 쉽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사. 바로 와, 준비 좀 줘. 라비야, 몸이 좀 다쳐도 성공시키지. 알았지?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자, 이미지 트레이닝, 전지훈련. 전지훈련 한번 떠나고 보겠습니다. 전지훈련 갑니다, 전지훈련. 도전. 파이팅, 파이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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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니까, 이게. 라저, 라저, 라저. 전라비, 성공! 성공!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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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자, 자리에서 결과 라겔 씨, 시대에 지침 확정입니다. 고맙다, 고맙다, 라비야.